음악 도네대는 부동생매물을 찾아오고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소개시켜 드리는 부동산 2프로입니다. 오늘 매물은 6차선 도로에 접한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에 위치한 토지 소개 드릴건데요. 미평동 토지의 접근성을 살펴보면요. 분평 사거리와 우회도로 이용하는 가마교차로가 800미터에 위치해 있으며 분평동 용암동 동남지구 방향이나 산남동 사창사거리 가경동 방향 그리고 청주시내 성암길 방향 모두 진출입이 좋은 위치입니다. 현재 입주에 거주중인 가마 힐데사임 아파트와 토지도로 맞은편으로 신규 아파트가 예정되어 있어 교통량과 인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향으로 지역위치 살펴보면요. 북쪽 방향으로는 청주시내 성암길 방향이구요. 동쪽 방향으로는 동남지구 미원 보온방향이며 서쪽 방향으로는 성화동 강내면이 위치해 있구요. 남쪽 방향으로는 남청주IC 대전방향입니다. 미평동 토지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목은 임야이며 지역은 자연육재지역으로 건축시 건폐율 20% 용종률 100% 이하 건축 가능하구요. 방향은 남양으로 도로는 약 35미터가 6차선에 접해 있으며 광고효과 최상입니다. 전체 면적은 1200평에 1단 600평, 2단 600평이며 토목공사 포함해서 드립니다. 매매가는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평동 토지매불은 6차선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장점에 도로보다 높은 위치 그리고 깔끔하게 토목공사를 해드리며 브랜드 매장이나 커피, 패스트푸드, 드라이브스루 또는 단도 커피숍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내가 찾는 위치의 토지매불이라면 연락주시면 현장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2% 공인은 토지전문 부동산으로 고객님이 원하는 매물을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최적의 조건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또 좋은 매물을 찾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평동에서 부동산 2%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